어? 아니 공이 어디 있는 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녹화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앞에 버튼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요. 버튼을 누를지 말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이런 거를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누를래, 말래? 아, 오자마자 선택을 시켜요. 신중하게 고민하라고요? 나 이런 거 너무 누르고 싶어. 안 누를래요. 왜요? 왜? 뭐야? 왜요? 아,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 나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 이야, 이 버튼이 엄청 크게 내놨다. 누르고 싶게. 누를래, 말래? 아, 저거 버튼 좀. 나는 그렇게 뭐 생각을 안 했어요. 형. 나는 100% 형 눌렀다 해 내가 전 재산을 갈 수 있어요. 왜요? 엄청 꼬시게, 엄청 크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 왔구나. 소민이 저기 예식장에서 엄청 속상해하더라고요. 왜, 왜, 왜? 아니, 막상 또 결혼하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마음이 또 조금. 맞아. 약간 좀 동한다고. 제가 결혼식장을 자주 안 갔는데 오랜만에 또 그런 성대하고 화려한 결혼식을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 왔구나, 지효야. 아이고, 지효야. 안녕하십니까? 그래, 들어와라. 네, 오빠, 저 좀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북종이가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원래 예식장의 예의 중의 하나가 흰옷은 좀 피해야 해요. 아, 흰옷. 아니, 그 신부가 계시기 때문에 흰옷은. 아니, 그건 여성분 얘기예요. 여성분이 예쁘잖아요. 여성분이 흰옷은. 아니, 축하하는 사람이 위해시니까. 그건 약간 그렇고. 아니, 근데 축하 부르는 거. 남자는 괜찮아. 축하 부르시고 앞섬을 너무 풀어헤치시긴 해서. 아, 앞섬이 풀어헤치신 게 아니고 딱 거기까지 마지노선을 제가 잠근 거예요. 아니, 그리고 다른 거 보다. 왜 내 결혼식 때도 그거 좀 아는 거 좀 불러달라니까. 그러니까. 왜 내 결혼식 때는 전혀 모르는 노래를 불러. 제 결혼식 때도 우리 종국이가 축가를 해줬었어요. 그때도 좀 사랑스러워를 해달라니까. 왜 자꾸 다른 노래가 있다고.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경은 씨. 김종훈 씨의 축가에 감동한 듯 눈가가 촉촉히 젖어듭니다. 축가형으로 편곡하신 거예요? 아니, 너무 좋더라. 편곡한 거. 편곡한 거. 편곡한 거. 그만해. 평일, 평일 위해서. 야, 약하게 프로 방송인이 우산을 쓰고. 안녕하세요. 그쳤나? 결혼식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결혼식? 형. 왜? 얘 결혼 너무 축하하는데. 그래.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왜? 카톡이 온 거야. 누구한테? 비한테. 비한테. 내가 하루 늦게 읽었더라고. 야, 야. 야, 인마. 늦게 읽으면 안 되지. 이거 밀당했네. 이게 안 읽으면 살짝 그거만 보이잖아. 그래. 얼른 갈 겨어만 보이는 거야. 어디를? 어디를? 내가 너무 놀라서 우리 가게 오나 그래가지고. 빨리 열어봤다 그랬더니. 타짜 언제 해요? 아. 아. 여기가 거의 타짜야 지금. 야, 카라멜 한번 해야겠다. 어? 할만 하겠다. 너, 비야. 너 카라멜 한번 하러 와라. 어, 너 한번. 너 안 되겠어? 너무 좋아해. 이게 보통이 아니야. 야, 유승호, 비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한번. 우리 유승호랑 비 불러가지고. 이거 봐, 표정 봐, 표정. 카라멜. 우리 타짜 한번 합시다. 야, 유승호. 시민이랑 같이 런닝맨 나가려고요. 아, 언제요? 잠깐만. 저희가 올해 가기 전에. 올해 가기 전에.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네. 아주 멋지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야, 비 오면 하죠. 비 오면 해야지. 비 오면 하지, 비 오면 하지. 저희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맞 보여줄 게스트가 있는데요. 아, 그래. 게스트 들어와 주세요. 어, 저기 온다. 어, 저기 온다. 어, 저기 온다. 어, 저기 온다. 아, 그래. 아주 많이. 빨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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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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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아유,AU. 부석순이. 씻으으시니까. 우리 부석순이. 레츠고. 아, 좋아. 아, 친구 나와 wykiz아. 야 이거 좋다. 이거 좋아. 멋있어. 못 사랑하겠다. 아예 못 사랑하겠다. 아 갑자기 일단. 노래해. 긴고리 끝내주네. 긴고리 끝내주네. 노래 좋다. 노래 좋다. 노래 좋은데? 잘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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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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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노래 엄청 신나. 자 우리 호시의 승부하는 도겸이까지. 안녕하세요 세븐틴 호시입니다. 아 귀여워. 자 우리 부승관이.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승관이입니다. 좌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겸동이 겸일. 겸일.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도겸 부속승전 리더 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일단 몸이 가볍다. 일단 몸이 가벼워. 도겸이 형이 형대 본다고 너무 될 것 같아서 설레해가지고. 요즘 세븐틴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세븐틴이 완전 가짜 골라왔어요. 사실 석진이 형 입에서 자꾸 거론되는 그룹은 진짜 인기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호시랑 나랑은 프로그램 하나 같이 하고. 같이 했었죠. 두 개 같이 했죠 두 개. 브로마블하고 핑계고. 형 많이 했네. 핑계고를 프로그램으로 넣어요? 네 넣어야죠. 아니 핑계고 한 번 갔다 왔더니 자기 유라인이라고. 승관아 언제까지 니만 예능 아니라고. 귀여워 귀여워. 미쳐 미쳐. 아니 우리 저기 승관이도 사실은 이제 우리 세븐틴에서 예능을 좀 많이 하는거죠. 예능 많이 한거 입에서 런닝맨은 그렇게 자주 출연하지 않았어요. 네 저도 런닝맨 게스트로 단독으로 나온거는 이제 그 4년 됐고요. 아 진짜. 그리고 옛날에 100대 100 최후의 1인. 그래 그래 맞아 맞아. 100대 100대. 아이 맞다. 아이 100대 100. 아이 맞아 맞아. 회사에서 너희 런닝맨 잡았다 해가지고 저희끼리 자축했는데 가보니까 히스트가 100명. 너무 많아. 아이고. 미안해요. 아니 아니에요. 표현할 수 있어 너무 좋았지. 아 나 진짜 미안해 죽겠어. 미안해 죽겠어. 잠깐만 도겸이 런닝맨 지금. 처음이에요. 진짜 잠을 못잤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아 진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파이팅 좋다. 파이팅 좋다. 3시간 있다가 기 빨려서. 겸하 그래 너 딱 보니까 너 지치겠다. 3시간. 많이 좋아하네요 오늘. 축구다. 아 그러게. 아 많이 좋네. 형 뭐하시게요. 축구하게 해. 어 붉은 악마. 야 이번에 진짜 천국 한번 가보자. 오케이. 아 나 진짜 천국 가야겠어. 내가 진짜. 천국 가보자. 너무 열받아가지고. 호시야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지금 하하 형이랑 종국이 형이 기운이 좋아. 너무 누르고 싶어. 너무 누르고 싶어. 야 근데. 호시야. 네 형. 그 너. 옛날 연습생 시절 이야기가. 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발타기? 재밌어 재밌어. 너 저기 날라차기 했다며. 불같은 형이었어 불같은 형. 아 그래? 불같은 형. 근데 자기도 알더라고 맞을 짓 자기가 했다고 뭐. 도시락 도시락 부탁을 했는데. 제가 다른 형들한테는 맛있는 거. 비싼 거 하고 저한테 기본 도시락 하면서. 이거 나 드세요 했다가. 바로 날 나오더라고요. 야. 아니 근데 왜 호시를 그렇게. 어 왜 그랬어 승관아. 약간 드립성이자 살짝 이제. 만만했지 잘해지니까. 조금 티냈다가 바로 날아오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호시가 형인데. 형 대접을 좀 못 봤네. 야 호시야 남 얘기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형. 형인데 약해. 석삼이 형도 약하거든. 그래서 제가 형 좋아하는데. 석삼이 형. 석삼이 형도 약해. 우리 같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희 이번 미션은 파이팅 해야지. 춤도 춰야지 입니다. 이색 축구 대결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전원이 계속 춤을 춰야 하는데요. 아 쉽지 않은데. 이런 축구가 있어? 나는 춤만 춰야지. 5대5로 팀을 정하는 데서. 5대5. 각 팀당 3명씩 출전에 대결하고요. 3번 이상 춤을 추지 않은 멤버는 5분간 경기장 밖으로 퇴장해야 합니다. 아예 퇴장. 퇴장으로 인원이 줄어들면 불리하니까 최대한 끊임없이 흥겹게 경기에 임해야겠죠. 또한 춤을 가장 열심히 춘 선수에게는 보너스 코인을 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5명씩 자유롭게 팀을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여성분 두 분이 뽑아볼까요? 2분에서.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진짜 특이하다 누리. 잠깐만 누가 축구를 잘하지? 근데 너무 웃긴 게 아무도 안 보여요. 아니 오빠도 말고. 잘 보이려고. 아니 오빠도 말고 세븐틴 멤버들. 왜냐하면 18이냐 나. 아니 석순이 석순이들. 석순이들 누가 춤을. 석순이들 누가 춤을. 어 승관이 나온 거야? 아 춤은 축구. 축구 잘해? 승관이. 아 누나 진짜 참된 선택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춤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있어야지. 지효야 지효야. 오 도겸이 다시 올라왔다. 도겸이. 오케이. 야 도겸이 좋다. 도겸이. 오케이. 야 도겸이 좋다. 야 호시. 야 호시가 그렇게 약해. 야 너는. 아니 호시 형은 지금. 발로 잘하는 건 날라차게 밖에 없어가지고. 왜. 날라차게 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승관이가 속을 많이 뒤집네. 맞을만해. 쟤가 좀 속을 많이 뒤집어. 어? 쟤가 좀 속을 많이 뒤집어. 오케이. 승관이. 재수 오빠. 아 좋다 좋다 좋다. 야 이거 또 알아보는구나. 아니 같이 무대를 누릴 사람. 지금 나랑 팬들 호수가 좀 많아. 아 그래. 얘 있어야지. 이거 이거 또 가져야지. 우리 김종국. 김종국. 오케이. 아 나.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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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 여기 지금 잉여에 지금 호시가 남아있어. 호시가 있네. 호시. 둘이 남아있다고요. 호시가 있네. 우리 호시. 오케이. 오케이. 호시야. 오케이. 오케이. 춤춘춘춘아. 세탄. 오케이. 하동훈. 오케이. 박상희야. 춤 잘추면 코인 추가로 얻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누가 먼저 할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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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야 승관이 축구 잘하지? 오케이 우리가. 자 지금부터 춤 춰야 돼.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해야지. 와! 왜 뒤로 빠져? 크로치카 춤춰 춤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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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슛! 안 돼 형 슛! 형 슛! 형 슛! 형 슛! 형 슛! 야 잘하네 제가 형을 걸어버렸어 잘한다 야 춤추어 유재석 씨 1차 경고요 소민 누나 아니 누나 테크 토닝을 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네 너무 힘들어 비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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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석 씨 경고 두 번 해요 왜 춤춘다 왜 춤춘지 아주 좋다 좋다 슛! 와 슛! 좋아 median 아 춤추면서 하니까 힘들다 어우 아 아 힘들어. 헤이! 아무도 안 봐. 야 이거 춤추어서 하니까 미친다. 리듬 타 리듬. 하! 전섭아. 전섭아. 축구에 전역을 안 써. 야 축구 안 하네? 헷스고! 쏴! 에이! 소민! 소민! 안 돼! 안 돼! 춤춤춤춤! 나이스! 난난나나나! 아싸! 하야! 맨마리 청춘이다. 달려! 가 가! 가 가! 나이스! 아 힘들어. 2점 차이야. 오빠 데려가 봐. 아 너무 힘들어. 나이스! 소민! 와 너무 힘들어. 와 너무 힘들어. 와 진짜 너무 힘들어. 야 우리는 러닝맨 밖에 너가 없는 줄 알지? 아 너무 힘들어. 석천이 형 파이팅! 아 다리야. 렛츠고! 렛츠고!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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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껄쿨껄! 패껄쿨껄! 그렇지!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아 좋아! 제닥댄스 경고요. 헤헤!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제닥댄스 2차 경고요. 제닥댄스 2차 경고요. 오케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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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라! 와라라라라라라라! 에! 에헤! 지석진 씨 퇴장이에요. 퇴장이야. 네 5분 동안 2대3으로 대결합니다. 춤춰야지. 춤춰야지. 너무 힘들어. 세찬아 내가 왔다. 와 뜨거워 합치하자. 너무 힘들어 오빠. 합치해! 합치해! 아 너무 힘들어. 렛츠고! 컷!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벌리고. 컷! 우와. 우리 2명밖에 없어! 형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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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힘들어. 재차요 재차요! 빨리! 수빈! 지금 어디 가세요? 이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우와! 이거 미쳤다! 야! 야! 진짜 안 했어! 어! 야! 와 힘들어. 소민아 4명이야 들어와. 소민아 4명이야! 미쳐!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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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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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렛츠고! 춤춰야 돼. 어! 어! 후! 헤이! 원 투 투 투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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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힘들어. 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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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의미 체력전이네! 야! 발라드 없냐! 와! 이거 너무 힘들어! 와! 이거 못하겠다! 야! 이거 이강이미와 또 못한다! 이거 우리 45분 뛴 것 같아! 와! 와! 야! 야! 어떻게 공을 보내야 하는지 몰라! 야! 우리 다 내일 1위 있어! 와! 와! 이런 축구가 다 있어! 세상에! 땀이 더 나아! 이게 크로스핏 같은데! 완전! 아! 야! 이거 레드카핏! 내일 레드카핏이는데 잘 나오겠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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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소민아! 너무 힘들어! 소민아 넌 춤만 춰어! 야! 너무 힘들어! 야! 근데 니네! 아! 너무 힘들어! 자꾸 4명 됐다 3명 됐다 하더라! 아! 근데 형! 아! 우리는 정확하게 했는데 얘가! 아니! 소민이가 보게 따라서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그래! 왜 4명이 됐다가! 쟤는 춤꾼이에요! 냅둬세요! 춤꾼은 냅둬야 돼! 아! 그럼 밖에 나가서 하든가! 안에 그런 사람들 들어왔어 하냐고! 집이 저기 있기 때문에! 개인 카메라가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전반전에서 춤을 잘 추시고 많이 추신 분한테는 저희가 보너스 코인 드린다고 했는데요! 아! 춤 많이 썼는데! 전소민 씨랑 도승관 씨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랑 이용할 겁니다! 김민희가 하나씩 줘야 된다고! 앤 투 앤 쓰리 앤아 원 앤 막 다 갔어요 계속! 앤아까지 갔구나! 미칠 것 같아! 음악 선곡 누가 했어요! 너무 좋아! 저기 석진이 형 신 좀 나게 해! 아! 좀 달타령 같은 거 좀 틀어주세요! 우리 진짜! 보라노비 한번 해줘요! 빈대떡 신사! 모나리자! 그렇지! 지석진 씨 준비되시면 후반전 갈게요! 알겠습니다! 예 난 준비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석진이 나가요 그럼! 아 이거 파티야 파티! 이게 뭐예요? 달타령이요! 야 소문이 나다 소문이 나온다! 하하하하하하하 아 고등학녀지! 역시! 인작을 공부를 하는지! 역시! 주민센터에서 배워드렸어! 주민센터에서! 이야! 저 감동이나 보지? 야 근데 진짜 쳐진다! 야 지금 석진이 형한테는 엄청 빠른 노래야! 어 비트 쪼갠다. 깔창 빼야겠다 안 되겠다. 깔창 있었어? 아 깔창 뺐어. 발목 꺾이겠다 이거. 피도 안 작은 애가 왜 이렇게. 환상 속의 그대 환상 속의 그대. 아예. 우와 우와. 추마 추마인데. 오우 야 멋있는데. 아 좋다. 석진이 형 춤추셔야 돼요. 석진이 형 춤추세요. 춤춰 춤춰 춤춰. 하이 하이. 우와 맞아. 교체 교체. 내가 할게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모나리자다 모나리자. 모나리자. 아.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아. 아. 어떻게 해야 해서 알았어. 어. 아니 공이 어디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해서 알았어. 아니 공이 어디 있는 거야. 잘한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어우 잘한다. 잘한다. 아 용필이 형 너무 좋아. 정말 좋은 생각이 안 나. 오늘의 마음. 잠자라라. ㅋㅋㅋㅋ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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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잇. 에잇. 야 야 야 야 우씨야. 야 우씨야. 아니 리듬 타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여기 지금 빨리 타임. 잘했어. 잘했어. 알았어 일로 와. 야 친구야 일로 와. 아 스모크다 스모크. 스모크. 가자 이거 가자. 이거 추구하자. 나 왔다. 늦었어 늦었어. 아 역시 다르다. 아 역시 다르다. 진짜 다르다. 라이터 뭐야 라이터. 라이터 뭐야. 슛. 자 1분 1분 남았습니다 1분. 1분 파이팅. 마지막 1분이고요. 1분 1분 1분. 역전하자 역전. 야 공격해야 돼 공격해야 돼. 침착해 침착해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BPM 나처럼. 아 너무 힘들어. 야 이걸 틀어. 아 너무 힘들어. 야 너네가 인간이야. 야 니네 왜 4명이야. 좋아 철벽수비 철벽수비. 퓨얼킹 철벽수비. 야 니네. 야 니네 4명이야. 왜 4명이야. 왜 4명이야 왜. 4명이야 왜. 어 나이 나이 스마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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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에이. 춤춰 춤춰. 에이. 춤춰야 돼. 춤춰야 돼. 춤춰야 돼. 야. 정진이 형. ek coy. 엑셉. 다시 봐 다시 봐 나의 예감은 한 번만. 엑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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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곱기 종료. 와, 나 진짜 이제 춤 다신 안 춰. 와, 힘들어. 수고했어. 아빠, 고생했어. 고생했어, 형.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야,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진짜 힘들다. 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다 풀었다, 기분. 기분 전환했다, 식구. 와, 진짜 힘들지? 계속 춤추면서 축구하는 게 진짜 힘들다. 뭔데 이렇게 힘들지? 자, 저희 후반 춤 보너스는 호시희 씨와 도겸 씨가 받아가셨고요. 와. 춤 보너스는 코인 5개씩 드릴 거고요. 이긴 팀에게만 코인 10개씩 드릴 건데요. 그래서 총독이었던 분들은 20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이. 많이 주네, 이번에. 왜 그랬지? 여러분, Lifką. 맞췄 οι 4 dólar까지 열심히 주십시오. De Italian hamant 냄새 빠져 sendiri. 해, 해 좋아.